자 내일의 전략까지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내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질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린치홀딩스 최종수 팀장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터기 고점 양상을 보이면서 나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중소형주로 포트를 꾸린 분들께는 되게 불안한 그런 날들일 것 같은데요. 전략 좀 세워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간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만 1,000억 원, 이달 들어서만 누적으로 2,300억 원 이상을 순매도 했는데요. 1월부터 4월까지 순매수를 이어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히 기간 투자자들 가운데 특정 주체만 매도를 나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더욱 매도를 나섰다는 게 더욱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감지 못하고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해서 섣불리 투자를 하셨다가는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흐름을 잘 체크하시고요. 내동매매가 아닌 실적과 수급 그리고 모멘텀을 바탕으로 하는 신중한 투자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 플랜티넷인데요. 종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플랜티넷은 국내 유일의 유해정보차단 서비스 업체입니다. 플랜티넷은 유해정보사이트에 대한 백본망에서 네트워크상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요. 전 세계 최대 수준인 660만 개 이상의 유해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 차단 성공률이 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C에서는 이미 그 효과와 기술을 인정받아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유해정보차단 기술을 PC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정보차단 서비스를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고요. 스마트폰의 유해정보차단 서비스에 그에 따라 정부 정책에 맞춰서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 알고 있던 차단 방식과는 일단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유해차단을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런 것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일단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원천적으로 막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원천적인 차단이 되는 건가요? 네. 잘 짚어주셨는데요. PC에 이어 스마트폰도 유해정보에 청소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입자 PC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차단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인 경우에는 PC에서 프로그램을 삭제를 한다든지 임의로 변경을 했을 때는 충분히 유해정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ISP망, 즉 공급자망에서 유해정보사이트를 필터링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자는 정보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가입자는 PC와 스마트폰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선망, 즉 PC에서 사용하는 차단 시스템을 모바일에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차단은 전혀 문제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가입자를 관리할 서버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금액이 발생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확실히 없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 인터넷 유선망 가입자가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500만 명이고요. 거기에서 760만 명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인데요.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만 보더라도 유선 가입자 대비해서 9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딴 청소년 성범죄 사고로 인해서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스마트 스쿨 시장 확대에 따른 부분으로 학교의 태블릿 PC에도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가 공급이 되면 앞으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시장이 확실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정보인 것 같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플랜티넷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매매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좀 밀렸네요.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작년 7월부터 주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쪽에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차익 실현과 함께 그렇다 할 추가 모멘텀이 없이 주가가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크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계속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해서 모이고 있다가 최근에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한 번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저항대를 뚫고 오르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오늘 코스닥의 하락으로 조정을 좀 크게 받긴 했지만 저항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매매를 차분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틴의 실적적인 측면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두 배 가까이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배나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일단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스마트폰 유해 차단 서비스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향후 정부 정책과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량 증가는 플랜틴의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의 새로운 중요한 매출처로 비중이 점점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매수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플랜티넷 매수가 14,000원, 목표가 17,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 오늘 코스닥의 게임주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종목이 NC소프트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종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NC소프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표 게임 전문기업입니다. PC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리니지, 아이언, 블레이드 앤 소울 등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PC 게임 업종은 모바일 게임 시장의 확대에 의해 매출이 좀 감소할 거라는 우려로 인해서 올해 초까지 크게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점점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시장 급부상에 따라서 온라인 게임주들의 프리미엄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에서 잠식할 1차 대상은 단순한 캐주얼 게임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동시 접속에 필요한 PC 게임의 부분을 모바일 게임이 모두 차지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더러 혹여 차지를 하게 되더라도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부진했던 주력 게임인 리니지와 아이언 등의 매출이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NC 서포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중국 진출에 대해 일단은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이 됐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번 관심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이 5월 7일부터 중국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테스트 초반이지만 서버 부하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테스트 초반에 맞춰 대기열이 상당히 많은 이런 대기열을 보여주는 등 관심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현재 3분기로 예상되는 오픈 테스트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고조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 주가도 기대감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의 대표적인 종목 NC 소프트인데 일단 고점을 좀 높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대비해서는 워낙에 주가가 바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게임의 시장 확대에 따라서 매출 감소할 거란 우려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안 좋은 방향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가는 14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돌아서고 있는데요. 외국인 수급도 지금 양호하고요. 신용 비율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중국 인구는 다들 아시듯이 세계 1위죠. 진출하면 한국 인구에 비해 20대가 넘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새로운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주력 게임인 리니지와 아이온 등도 양호하게 성과가 나오고 있어서요. 주가 흐름을 견인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7만 원이고요. 목표가가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 15만 원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가로는 17만 1,500원이 주가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린치홀딩스 최종수 팀장과 함께 오늘 NC소프트와 플랜티넷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왕 내일 전략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코스피의 대형주들, 또 낙폭과대주들의 생기가 도는 모습이었죠. 글로벌 대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시장 전반으로의 매기가 확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